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기예보를 보고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결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일기예보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홍해바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면 안 되는 곳이죠 다 죽습니다 요단강 강물이 가장 크게 범람하는 시기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보고 여론을 따라가고 세상 이치를 따라갑니다 그게 평탄하고 이치에 맞을지는 몰라도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이고 객관적인 신앙은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응답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민숙이 13장에 보면 가난한 정탐에 대해서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난한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죠? 가보니까 가난한 거주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성업은 아주 견고하고 특별히 안악 자손들은 거인들 같다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가난한 안악 자손들은 원래 거인들 자손입니다 대단한 족속들이죠 사실을 보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틀린 보고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에만 집착하고 현실만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겁니다 가난한 땅의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계획은 전혀 보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형편은 어떠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인생의 길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보금 12장 7절에 보면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느니라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마태보금 6장 32절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능력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스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굳게 잡을 때에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환경과 그 현실과 그 형편에 전혀 메이거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예, 감옥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거나 메이거나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나는 매일 수밖에 없죠 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문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메이거나 묶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감옥에 전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혔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요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4대 10의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수관만 벗겨진 게 아닙니다 그 감옥에 있던 그 상황과 환경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바울과 신라가 그 상황 속에서 40에 하나 감안 39대 태형을 맞습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니 40대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39대까지 딱 칩니다 그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과 비전이 바울과 신라에게 확실하게 망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환상을 봤죠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줬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보고마, 로마보고마 그 언약이 바울과 신라 가슴속에 망대로 세워져 있었던 것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민을 끝내지 않으면 한 주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실험해야 돼요 한 주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는 미래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라는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되니까 예배 속에서는 답을 찾지 않고 밖에 나와가지고 또 세상에서 환경 쳐다보면서 답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시간표 후대에 대한 시간표 생업에 대한 시간표 사역과 직군에 대한 시간표 예배 속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강당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이 발견되어질 만큼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듣고서는 쉽게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해답이 되고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10편 119편 14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나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 새벽에 읍조린다는 것은 뜻을 음미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읽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읍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아침이든 밤이든 말씀의 망대를 내 안에 깊이 세우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정확하게 세워질 때에 말씀의 뼈대가 내 삶 속에 구축될 때에 10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요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요하의 천사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요하의 천군들이 그 말씀을 실제 행한다는 겁니다 21절에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하고 움직이고 성취시키는 천군 천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실제 이루고 성취시키실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주도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세상과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복음 가진 자 말씀 붙잡은 자는 무경쟁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세상과 불신자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질받고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걸 차지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불신자는 뭡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경쟁 요셉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과 싸웠습니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졌습니까 요셉이 졌습니까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였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왜 망대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문제와 현실 앞에 서면 또 갈등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던 행악자 폭행자였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역사와 응답 앞에서 조금 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목에 힘주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도저히 망대가 될 수가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망대로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진다라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 삶의 망대가 되어진다라면 나는 어떤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매일 도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매일 내 안에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 이 세 가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문울의 망대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면요 저녁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망대의 기도 망대의 기도로 여러분 24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의 기도가 뭡니까 다섯 가지 힘을 누리는 거예요 다섯 가지 힘이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성삼이 하나님 오려 보자 삼시대 살릴 힘 우주의 힘 이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을 누리라고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정시로 무시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힘을 계속해서 한번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고 24를 누리면 반드시 25회 시간표 즉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임하게 됩니다 참 쉬운 건데 안 하더라고요 왜 쉬운 걸 안 하고 그렇게 어려운 걸 왜 하는지 참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안 되던 그 현장에 그 일에 그 상황에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25회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잘 기다리지는 못해요 왜 당장 급하니까 당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또 내 힘으로 내 것을 동원해서 확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망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망대 더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그 망대를 세우는 망대의 파수꾼 그 망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과 후축하시기 바랍니다